네 진우션의 쿵어씨 건축 저는 마스터 했습니다 다음번에 꼭 보여주세요 코나입니다 마녀 여행을 떠나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수정구 술 닦아주길 아침 일찍 일어나 하얀 우유 한 잔씩 마시길 레몬 사탕은 하루에 세 개 자기 전에 꼭 있다길 잊지 말아요 떠나는 그대를 위해 새로운 바람이 부네요 이제 그대 작은 빗자루를 들어 저 파란 하늘은 날아올라요 두려워 말고 생각해봐 그 어떤 마법보다 더 신비롭던 우리의 맨 처음 그 밤 빛나던 약속 난 믿고 기다릴게요 그대에게 돌아오는 그날 그때 다시 시작해봐요 멋진 세상 새로운 날들 그대에게 돌아오는 그 그대에게 돌아오는 그대를 이제 그대 작은 빗자루를 흘러져 파란 하늘은 날아올라요 두려워 말고 생각해봐 그 어떤 마법보다 더 신비롭던 우리의 매처음 그 밤 빛나던 약속 난 믿고 기다릴게요 그대 내게 돌아오는 그날 그대 다시 시작해봐요 멋진 세상 새로운 날들을 멋진 세상 그대 다시 시작해봐요 그대 다시 시작해봐요